롱아이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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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고경민입니다.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롱아이언 뒷땅이나 탑볼로 거리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제가 롱아이언 깔끔한 임팩트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롱아이언 롱아이언 롱아이언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클럽입니다. 그만큼 롱아이언을 칠 때는 붙인다는 생각보다는 정확한 임팩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. 롱아이언 샷은 탄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티는 충분히 높게 꽂아주고 볼은 미드라이언보다 볼 한 개 정도 왼발 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.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파르게 찍어치는 스윙이 아닌 완만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. 내 스윙이 완만한 스윙인지 체크하는 방법은 백스윙 때 클럽의 무게가 왼손이 아닌 오른손에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. 백스윙 때 오른손에 클럽이 느껴지는지 확인하면 조금 더 완만한 백스윙을 통해 스윙 궤도도 더욱 완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